이제 우리가 내가 그렇게 얘기하면 할 것 같아요. 여보세요? 포천박걸리 찍는다고 우리 시방 40명 갈게요. 야 우리 다시 찍어줘. 아니요 우리 시방 간다고요. 연극과 시방. 그냥 있어. 니가 왜 시방이야. 왜 떠냈어. 예약해야 돼서 지금. 역할하는 거야 역할하는 거야. 포천박걸리 예약해달라고. 저 친구 진짜 그랬을 것 같아요. 명석 걔는 저쪽에서 찍고 있다고 우리한테 온 거야. 아이고 있어. 걔네. 여기가 뭐 돌아가라고. 여기가 뭐 돌아가라고. 여기가 뭐 돌아가라고. 아 카메라 감독님 비키래. 나 못 찍는 거 같아. 나 못 찍는 거 같아. 해 빨리. 자 윤미야 리리아 한번 우리 찍자. 찍어줘. 아니 있어. 예약하시면 됩니다. 그냥 찍을 거야. 하나 둘. 사진 찍어줘. 하나 둘. 자 됐어. 이 표정이 이렇게 된 거거든. 이게 참 어렵네. 남의 추억 받는 중이 어렵네. 아 어렵네. 너무 힘들어. 이왕이면 영양사랑한테 진짜 죄송한데 추억 좀 만들어줘야지. 어? 어? 잘랐어. 영좌 너무 웃었어. 너무 웃었네. 영좌가. 야 재석아. 네? 얼굴은 여잔데. 손은 남자가. 네? 얼굴은 여잔데. 손은 남자가. 여럿 잡지. 엄청 보다가. 손은 남자가. 힐틀봐 힐틀봐. 힐틀봐 힐틀봐. 근데 영좌가 너무. 손 힘네. 이거 언제까지 해야 돼? 추억이 찾아질 때까지. 형 이거 이가 안 보이잖아. 자 갑니다. 하나 둘 셋. 한 번 더 갑니다. 자 명수 조금 고개 이쪽으로. 명수 고개 누나 쪽으로 더 봐. 자 갑니다. 자 하나 둘 셋. 됐어. 아이 명수 이상한데. 명수야. 명수. 자 다시. 안되면 따로 찍어. 명수하고 따로 찍어. 이 코너 이름이 명수야 명수야 같아. 한 번 더 앞에 봐봐. 명수. 명수 형만 좀 피자인지 말하면 돼. 명수야. 명수야. 명수. 명수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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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명 valores. 명수. 명als. 명확하게 나왔나. 명확하게 나왔나. 그렇다flix. 명확하게 나왔나. 명확하게 나왔나. 명확하게 나와나. 명확하게 나왔나, 명확하게 나왔나. 명확하신격에 나왔나. 명확하게 내가 날과가わلم제를 하고oubtам. 명확하게 만들어내는 양 명확하고 謝謝 library 농어내나. 나 치아 나왔는데 치아. 다음 사진. 너 팔 못 쓰는 애가. 너 뭐야. 내가 팔을 못 깔았나 봐. 분노의 졸업식이야. 분노의 졸업식이야. 분노의 졸업식이야. 근데 내 느낌은 난다. 지금 그대에 각도가 있어. 명수야 고개 탁 내려. 탁 내려 명수 탁 내려. 아 또 명수 불러. 진짜 무슨 명수여도 아니고. 여기 이쪽으로. 오른쪽으로 더. 너무 왼쪽으로. 자. 윈니 호이고. 재석이 너무 웃었어. 자. 하나 둘. 어 이거 비슷한 것 같아. 파우더 파우더? 어 됐다. 이걸로 끝내자 언니. 됐어 이걸로 나 만족할게. 내가 만족하면 되는거 아니야. 주인공이. 주인공이 봤어? 난 마음에 들어 얘들아. 비슷해 비슷해 비슷해. 동반은 조금 있었는데 괜찮아 괜찮아. 야 내가 만족한게. 난 참. 비슷하지 않아? 비슷해 비슷해. 비슷하다 그래. 똑같네. 똑같네 똑같네. 아 이거 좀 아쉬운데. 조금 아쉬운데. 야 재석아 나 만족해. 하하하하. 버튼 좀 변했을지 모르겠지만. 저는 그 시절. 86년 87년 88년대로 가니까. 제가 벌써 그 자리에. 이렇게 동요되는 느낌이었어요. 저는. 어. 찾아낼 수 있겠더라구요. 예. 네. 새롭게. 아 이 자리는. 아 그. 김건모가. 아. 연영축제에서 한복 입고 왔었는데. 이때는 내가 연영축제 자리에서. 막걸리 밟고 이랬던 장소. 뭐 이런 것들이 막 탁 새로 새로 다 있으니까. 어. 어. 겉으로는 없지만. 내 뭐 머릿속에. 내 추억 속에는. 그게 다시 생생하게 생각나는 거예요. 그래서 좀 변했다는 느낌보다. 음. 너무 좋은 거 있죠. 너무 따뜻한 거 있죠. 예. 두 번 다시 갈 수 없잖아요. 음. 아쉽고. 막. 막. 막.